가주오 유메수, 우메즈 가주오는 일본의 남성 만화가로 와카야마연 태생이다. 호러, sf, 개그, 소년소녀물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발표했으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호러만화로 일본 호러만화의 1인자 또는 대부로 불린다. 또한 많은 만화가들이 그의 작품에게서 영향을 받았다. 6살 때 아버지 본적지인 나라현 고조시로 옮겨가 27살 때 도쿄로 이주하기 전까지 그곳에서 지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테즈카 오사무의 모험만화 신보물섬을 읽고 만화가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초기 스케치는 테즈카 작품을 모방했으나, 프로가 되기로 결심한 중학교 때 하치야마 시계로, 다케이다케오 등 동화작가들의 작품으로 스타일을 변경하여 고베, 아우모리 등의 동인지 동아리에서 열성적으로 활동하였다. 1955년 6월에 숲의 형제, 9월에 별세계 등을 발표하며 프로 데뷔하였고, 1963년 도쿄로 상경한 뒤 이케부쿠로, 레지로, 다카다노바바, 기치조지 등지에 살았다. 자동차를 매우 싫어하여 전철을 이용하거나 그냥 걷는다고 한다. 1966년에 고양이 눈 소녀, 뱀 소녀 등이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일본 전역의 공포만화가로서의 명성을 떨쳤다. 1971년 주요 작품 활동을 쇼가쿠칸으로 옮기면서 표류교실, 나는 신고 등 그의 대표작들을 쇼가쿠칸 잡지에 연재하였다. 1995년에 완결된 14세 이후 더 이상의 작품 활동은 없다. 장기간의 활동으로 인한 지병악화와 쇼가쿠칸 편집자와의 트러블이 원인이라고 한다. 대신 tv, 잡지 등에서 탤런트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밝고 서비스 정신 넘치는 캐릭터가 인기를 끌어 젊은 여성층을 포함하여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다. 절정기에는 치밀한 배경 및 인물묘사가 매우 뛰어났으며, 특히 미소녀 작화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솜씨로 평가받았다. 1960년대 말을 정점으로 이후 화풍이 변하여 한계를 느끼고 절피를 선언하였으나, 그의 신작을 보고 싶어하는 팬은 아직도 많다. 많은 작품 속에서 성인이 매우 크게 묘사되어 어린이의 시점에서 관찰한 세계관이 엿보인다. 연예인 및 유명인 팬이 많아서, 추리작가인 아야츠지 유키토 같은 경우는 그를 신으로 부르며, 나는 신고, 를 1화부터 울면서 읽었다고 말할 정도이다. 만화가 야마자키 도호루, 나카가와 쇼코 등은 작품에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공공연히 존경의 뜻을 나타내고 있고, 공동작품을 내기도 하였다. 의사 겸 탤런트 니시카와 아야코, 싱어송 라이터 시바타준 등도 열렬한 팬이다. 우메즈 보니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열렬한 팬으로 자신의 작품이 미야자키 감독에 위해 영상화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자신의 만화 캐릭터 외에 가장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는 바람개곡의 나우시카, 위주인공 나우시카라고 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